결혼한지는 1년 반 됐고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매달 월급이 달라서 한 달에 최소 450은 받고 많이 받는 달은 6-700 정도 받습니다.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11시입니다. 밥은 회사에서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서 소주 먹습니다. 급여 통장 자체가 와이프에게 있고 전 매달 용돈을 받았습니다. 하루에 만원. 처음에는 이걸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.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정말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담배 한 모금이 절실합니다. 저거 다 해결하고 남는 돈 모아서 오토바이 기름 갚으면 정말 하루 만원으로 아둥바둥 삽니다. 혹여 줄자라도 고장나는 날이면 돈 아끼고 모아서 공구 사고 공구가 고장나거나 일하다가 잃어버리면 그 주는 정말 힘들게 버팁니다. 지난 주말 장모님 생신이라 처가 식구와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처형 남편이신 형님과 처제 남편인 동서가 장모님에게 돈을 드리는데 밥 먹다가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. 와이프에게 따로 받은 돈도 없고 지갑에는 딸랑 5천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하나 분위기가 이상하게 저한테 집중되고 저는 뭐 준비한 거 없냐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죄송하다면서 그냥 지갑에 있는 5천원 드렸습니다. 드리면서 제가 지금 가진 게 이것뿐이네요. 나중에 집사람 통해서 용돈 보내드릴게요. 죄송합니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와이프는 똥 씹은 표정입니다.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녹아다가 어쩌고 저쩌고 수입이 일정치 않네 어쩌네 하는데 그때부터 정말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. 그냥 앞에 있는 술 한 모금 한 모금 마시는 중에 갑자기 처형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. 어머 제보 지금이라도 다른 직장 알아봐요. 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서 내 동생이 지금 여유가 없나 보네. 저 나름대로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전역하고 계속 일하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도 하고 남들보단 개인 여유 시간이 없을 뿐이지 어디서 돈 못 본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고 실수할까 봐 제가 오늘 일하고 와서 많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라고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 와이프랑 같이 나왔습니다. 차 안에서 와이프가 운전하면서 엄마 생일인 거 한 달 전부터 말했는데 5천 원이 뭐냐고 막 뭐라고 하길래 나 하루에 만 원 받아 너 하루가 멀다 하고 시켜먹는 그 배달음식 값도 안 되는 만 원 받으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냐 네가 센스 있었으면 나한테 따로 돈 봉투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? 라고 했더니 자기 친구 남편들은 용돈 모아서 이럴 때 다 쓴다고 말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. 하루 만 원 주말 빼고 한 달이면 3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어떻게 돈을 모을 수가 있는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. 진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고기에 소주 한 잔 못한 지도 1년이 되어갑니다. 누가 쏜다고 할 때나 그때 가서 얻어먹고 회식 때나 같이 한 잔 하고 정말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가 왜 결혼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어디에서 말도 못하고 말하면 제처 욕하는 것뿐이 안 되고 혼자 속으로 너무 답답해 하소연해 봅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